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팀장입니다 자 금리는 12월 3일이고 현재 시각은 11시 58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궁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궁업 지금 유상증자 기간이 시작이 됐죠 인프라코어 뭐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좀 내일부터 유상증자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인프라코어 매각 연기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나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다음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주인 이번주 이제 공개된다 자 이렇게 댓글 주신 분들 이거는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부분들이 일단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번주에 선정이 일차가 높은 현대가 유력하다 현대중공업의 컨소시엄이 8천억 이상을 좀 써냈다라는 부분들 독과점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독과점 관련해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도 미지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자 일단 우선협상자 선정이 이번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조원 구매 자구안을 이행하려면 매각작업의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주에는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것들을 얘기를 하는거에요 기사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경쟁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현대중공업 지주랑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8천억 이상을 좀 써냈다고 하는데 한 1조가량이 좀 안된다는 부분들은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다갑지는 않은 소식입니다 1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8천억이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이 좀 되기도 할거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왜 이번주 안으로 우선협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것이냐 일단은 두산이 지금까지 이번주 연내에 매각을 좀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선협상자 선정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매각을 해를 넘기게 되면 구조조정의 주소권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산업은행도 두산인프라 매각을 통해서 두산그룹 구조조정이라는 숙제를 빨리 해결하기는 원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자국의행을 이행하고 있고 또 두산인프라코 인수협상 대상자로 유력한 현대중공업 지주컨소시엄에도 참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그룹의 매각시계를 좀 앞당겨야 될 이유가 통상적으로 그룹이 12월 마지막주를 쉬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매각을 성사시키려면은 이제 시간이 4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협상 사실 이게 협상하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정말 많이 오래 걸리는 거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연내 4주만에 완전히 다 마무리를 해버린다? 근데 이것도 사실 본입차를 또 받은 상황에서 산업은행도 무리하게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두산중공업부터 주기 위해서라든가 내가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는 부분들인데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주에 새주인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좀 두산그룹도 이번 연내에 매각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지만 여기 이런 가능성들 가능성들은 열려있는 거예요 이번주에 완전히 매각을 한다 주관사를 최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매각 협상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완전히 또 매각을 진행한다라고 못을 딱 박아버리든가 이번주에 그 최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해버리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주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 금, 토, 목, 금 그리고 다음주 월, 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안된다고 하면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각에 대한 불안감들은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연기 가능성이 계속 나오냐 연기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맹점은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낮은 이유는 그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우발부채, 우발채무, 이런 소송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좀 낮아졌다 사실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같은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가격이겠지만 두산 입장에서는 가격이 1조가 안된다 그러면 굳이 소송 리스크를 분할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참고해서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진그룹은 아예 8천억도 제시를 안 한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은 현대중공업 지주에 달려있지만 매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가격에 팔지 안 팔지는 두산한테 달려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기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한다기보다 물론 연기를 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만한 그런 가능성들을 알고는 있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자 확정가격이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가액이 9,980원입니다 확정가액이 됐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여기 투자설명서를 보시면 여기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왜 가격이 이렇게 나와있는지 우리 유상증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투자설명서를 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쭉 내려다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1차 발행가액 그리고 쭉 나와있고 9,640원 그리고 2차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이 이렇게 쭉 돼가지고 13,300원 이렇게 돼서 평균적으로 9,980원이란 가격이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것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투자설명서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부분 보면은 자 9,980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이 3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주인수권 관련돼가지고 브리핑을 좀 드리기도 했잖아요 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신 분들은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약 신청을 하신다던가 본청약에 본청약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실건주 처리계획 이게 조금 달라요 유상증자마다 신주를 반행하는데 실건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 신주인수권 이거를 뭐랄까 유상증자를 참여하는데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은 좀 나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들은 증권사 직원한테 제가 전화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제가 여기 50원 50주를 만약에 권리를 받았습니다 권리를 50주를 받았고 신주를 해가지고 제가 20주를 신주인수권으로 권리를 또 확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본청약을 진행을 할 때 70주에 대한 부분들을 청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10주를 해가지고 60주밖에 청약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진행을 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이 10주 남은 10주에 대해서 남은 10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50주를 권리를 가지고 있고 20주를 확보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본청약에 본청약에 총 70주 제일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 청약을 신청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반대로 내가 20주를 신주인수권으로 해서 20주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자 70주를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에서 나는 50주만 할래 그러면 20주를 하지 않고 50주만 청약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우리 대부분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기간 내에 우리가 자금을 그냥 뭐 매도를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자금을 인출 가능한 인출 가능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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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인출이 가능한 인출이 가능하지 않은 현금 보호 예수금 잡혀있는 것들도 있고 인출이 불가능한 디데이 그 예수금이 디데이 이틀이잖아요 이틀 정도 전에 이제 이틀인데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유상증자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미리 유상증자 청약이 전에 주가가 좀 빠지는 것들은 인출 가능한 현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매도를 하고 장고를 장고에 현금을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매도하실 분들은 유상증자 진행하기 전에 팔고 나는 밑에서 유상증자 진행하는데 돈을 쓸 거야 우리 자금의 한계가 100억원 100만원 100만원이라는 자금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고 이 장고를 현금으로 또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과 아니면 난 뭐 상관없고 이거 외부에서 돈을 끌고 와가지고 이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갖고 있고 지금 내가 매수가가 여기니까 이거 매수가 좀 낮춰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거 본입찰 본입찰이 진행이 되고 원래라면은 이제 제가 예약신청이 예약신청이 됩니다 예약신청이 되는데 이 예약신청 기간이 아무래도 지금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입찰 지금 예약신청 기간이 지났고 본입찰이 가능한 그런 기간인데 자 본입찰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본입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키움 HTS 사용하시는 HTS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영 뭐 HTS 화면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거는 직원을 통해서 이 증권사 이용하시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본입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들 지금 이제 어떻게 조건이 된다 몇 주 갖고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24일이니까 이때 납입이 되실 거다 주식이 그럼 이때부터 이제 거래가 가능하신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고 신청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증권사 증권사 직원한테 직원한테 여쭤보세요 여쭤보세요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제가 직접 체결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드시 그냥 전화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정확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초과 청약이 가능하다 초과 청약 예를 들어서 50주를 가지고 있고 2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70주에 대한 부분에서 어 20%를 20%를 추가적으로 초과를 초과를 해가지고 청약이 가능하다 어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70주 플러스 20% 어 여기 70주의 20%입니다 이거를 초과적으로 제가 뭐 청약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20% 초과 청약을 신청을 하세요 어 증권사 직원들한테 어 여쭤보셔 가지고 어 초과 청약을 하고 싶다 라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어 설명을 그렇게 하실 분들은 증권사 직원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지만 초과 신청을 했는데 제가 20%를 초과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주에 뭐 20주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주 15주다 근데 신청을 했는데 15주를 제가 20%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어 10주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8주를 배정을 받고 약간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2주를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8주 총 78주가 되는 거고 어 2주에 대한 부분들을 환불을 해줍니다 환불 그러니까 이거는 10주를 신청을 했다 그래서 20%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10주를 신청을 한다 그래도 8주가 될지 5주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배정에 따라서 배정 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못 받는다 그러면 환불이 전부 다 되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추가 청약이 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지금 어 12월 24일에 우리 주식을 미리 받잖아요 24일에 미리 받는데 22일까지 우리 여기 이때쯤에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공매도가 뭐냐 어 미리 미리 이때 제가 주식이 없어요 여기서 먼저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22일에 먼저 매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원입니다 납입이 어 우리 500원에 된다고 할게요 500원 500원에 된다고 하면은 미리 매도하고 매수를 하니까 이 500원에 대한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 차익 1000원과 어 1000원과 500원 그러니까 500원에 차익이 생긴 거죠 그 대신에 이날 24일에 이 주식 제가 78주 뭐 몇 주라고 했죠 78주에 대한 부분들은 납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리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22일에 주가가 높냐 낮냐 어 이 공모 이 유상증자 가격보다 높냐 낮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유상증자 가격에서 우리 신주인수 신주를 인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플러스 해가지고 유상증자 가격 해가지고 유상증자 어 확정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4000원 플러스 뭐 이렇게 9000원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액이 높냐 낮냐를 확인을 해보시면서 공매도도 할 수 있다는 점 어 그런 점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냐 손실을 극대화시키냐 아 손실을 극대화시키면 안되겠죠 안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그때 어 22일에 당시에 가액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은 어 유상증자를 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 영향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유상증자 하나로도 다양하게 이제 그 전략을 짜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냐 위냐 아래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공매도도 할지 어 청약을 얼마나 초과 청약을 할지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유상증자를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어 주식수 우리 시카 총액 대비해가지고 주식수량이 늘어나면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는 시카 총액 여기에서 주식수량이 더 늘어나면 1주당 어 가격이 가격이 희석이 돼요 떨어져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주가가 좀 유상증자 24일에 어 주가가 조금은 조정은 받을 수가 있겠구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자 이 주식수 대기해가지고 순이익이 있잖아요 순이익이랑 나누면 EPS가 됩니다 주당 순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 나누기 어 지금 현재 14,900원 해가지고 어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 만약 예를 들어서 300원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의 PER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식수가 높아지면 많아지면 EPS가액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당 EPS 지금 이게 주산중공업이 적자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되는 부분들인데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들인데 EPS가 주당 순이익이 2.1309원 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2.1309원 이걸 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들 14,450원 나누기 어 마이너스 2.1309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천 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PER이 계산이 안되죠 마이너스기 때문에 아 이렇게 계산하면 안되고 1.4.900원 빼기 자 마이너스 어 아 뭐튼 하여튼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어 일단은 EPS가 마이너스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PER이 계산이 안된다는 거를 어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EPS가 마이너스다 이거는 적자기업이다 자 적자기업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당 이거 2019년도 어 19년도 기준입니다 어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19년도 기준에서 EPS다 자 이번 연도에서 주당 이익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겠죠 어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면 되시는데 우리 2019년도에 자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EPS가 적자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PER이 계산이 안된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에는 반드시 어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흑자가 돼가지고 EPS가 어 좀 흑자로 전화서 그 EPS가 플러스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 적자를 벗어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그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가 어 인프라코어 매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어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2G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부분 쭉 내려보시면 여기 어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되시거든요 삼전산승 삼전삼승 뭐 삼승 삼승 어 한종목 상한가 이런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어 1페이가 좀 나왔는데 어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줄 어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어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식으로 좀 뭐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어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어 9시 1분 AFW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 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어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6,000원 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리고 자 엊그저께 추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120원이기 때문에 21,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FW가 9시 3분에 1차 목표가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이런식으로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AFW 그리고 보유 종목 한국테크놀로지 손절가를 지키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초던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고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VIP랑 무료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때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AFW 종목 추천드린 거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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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